아직 부족한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보컬팀 4명의 예비돌만이 남겨졌는데요. 아쉽게도 남아있는 보컬팀 순위석은 단 하나뿐입니다. 여러분들 중 16등을 차지한 단 한 사람만이 생존 나머지 3명의 예비돌은 탈락하게 됩니다. 아 탈락. 솔직하게 빈 형. 잘하셨으면 좋겠는데. 김빈 씨가. 왜냐하면 노래 진짜 잘했어요. 의연인데 제2창이 또 잘 불러.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죠. 아 그러네. 그럼 이제 보컬팀 단 한 명의 생존 예비도를 발표하겠습니다. I'm most confident in. 끝났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다른 분은 저 탈락을 절대 하지 마요.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는 있었어요. 16등 보컬팀 마지막 생존 예비돌은요. 이명빈 예비돌입니다. 이명빈 예비돌은 총 12만 1036점을 획득해서 보컬팀 16등이 되었습니다. 이사장님이 너무 좋습니다. 좋았어요. 그냥. 한 번 더 무대를 보여줄 수 있구나. 한 번 더 이 무대에 설 수 있구나라는 생각. 기뻤고.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살짝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우리 안 울기로 했잖아. 쟤네도 미안하겠다 약간. 율동 못해서. 더 율동하고. 조금. zin마요 gorgeous. 저희 이거 보고 싶었습니다. Qu .. 그 속도기 بعد 깲군요. 아멘